들쏘와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? 들쏘와 코끼리가 대결을 벌이게 된다면 결과를 명백하게는 알 수 없다. 처음에는 누가 이길지 몰라도 결국 상황과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. 코끼리는 거대하고 강력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들쏘도 마찬가지로 힘이 세며 꿀 또한 가지고 있다.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양쪽 모두 강력한 공격과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다. 하지만 코끼리의 크기, 힘 그리고 장기적인 전투 경험을 고려해볼 때 코끼리기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